대세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좋은 말이지 갈롱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유니센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 원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중심을 좀 받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장이 밀리더라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액션들을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를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HRB2019예요. 이거 확인하셔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오늘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혼자서 좀 이 시장을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겁니다.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합니다. 자 일단 신재생에너지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인가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태양과 풍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갖고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이것보다는 원전 쪽에 조금 비중을 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기화를 해갖고 덤비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과 풍력발전 관련 유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 상승 소식의 영향이 있고 원전보단 단기간에 에너지 공급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태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우리 건물 옥상 위에 라든지 우리 집 위에 라든지 아니면 옥상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싹 다 깔면 되거든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또는 사고가 나왔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굉장히 많이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이다. 그리고 풍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인 CES 윈드랑 유니슨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원전보다 빠르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국내 에너지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바야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메탈 가격과 운송비 등 비용 상승의 안정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도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에서 25% 소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견주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리고 태양풍력 업체들도 주가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시점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려 3,500조 정도의 해상풍력 시장이 열렸다. 2년치 주문이 꽉 차있다. 이러면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풍력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바다 위 유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바다에 풍력터비를 설치해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저 기반을 고정시키고 기초 위에 그 발전타워를 올리는 고정식 그 다음에 해저 지반을 닭과 쇠솔로 연결하는 부유체 위와 또는 발전타워를 세우는 부유식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바다가 있고 땅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박아서 하는 것 또는 여기 있으면 여기에 뛰고 쇠사솔로 연결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이만한 타워를 세워서 여기서 파도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해선 풍력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깊숙 너무 깊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멘트로 끌어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유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쇠사솔을 쫙 해갖고 이 바다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러나 또 해저가 얕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얕을 때에는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기둥 박아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결국은 바다 위에서 이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확보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연출해 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 이제 그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생활터전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타협도 논의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 흐름은 풍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과 미국이 이미 풍력 발전 설치 목표를 대폭 늘렸습니다. 규제도 풀고 있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고요. 대만과 일본도 뒤를 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까지 해상풍력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2020년까지 30기가와트 수준에 머물렀던 세계 풍력 설치 용량이 2023년에는 무려 228기가, 그 다음에 2050년에는 무려 1000기가와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500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확대하는 것이 중심이긴 하지만 수추를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은 글로벌 표준을 외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전으로 R200을 채울 수는 없고 이미 R200을 달성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원전으로 부족한 부분을 태양과 풍력이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발전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단지 규모는 18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풍경터빈 이거 있죠? 이 터빈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터빈이 지금까지는 2MW, 2.5MW, 4.5MW 이 정도였는데 이 터빈을 10MW급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은 세워놨고 이미 지금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빠르면 내년에서 내년이면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충분히 우리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이 하나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4MW급이면 이 두 개의 반이 있어야지 10MW급이라는 쌤쌤인데 이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개를 세운다. 얘를 4개 세운다 그러면 16MW고요. 얘를 4개를 세우면 40MW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런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업그레이드 되어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풍경 터빈을 만드는 유니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얘가 예전에 보여줬던 상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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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뚝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상승뚝, 다시 상승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는 50%의 확률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70%의 확률로 얘가 추세를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경래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 HRB2019 입력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 보시고 저희 1년에 150만원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오늘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된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쵸? 계속해서 지금 이슈들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거고 그 시장 흐름에서 혼자서 버티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 허브경래TV가 든든한 파트넘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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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